안녕하세요. 가수 오이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붉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루만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여러분 오늘 옥삼면 한마음축제 즐거우셨나요? 그렇다면 머리에 박수 함께 소리 질러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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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뜨거운 마음은 그 깨끗한 나의 마음은 다시 될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니 나의 뜨거운 마음은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루만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루만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마음이 너무 아쉬워 해!